난 날 날 날 날 날 날 날 호흡 기국진에 주한 신비 금비 장림에 구월이 어 또 전 이혼 오 엄마, 엄마, 이거 엄마 여기다 너무 짜증날려고 해. 제임아, 엄마랑 할머니 저쪽에 갔다 올 테니까 재호랑 잘 놀고 있어, 알았지? 여기 핸드폰 가지고 있어? 네. 재호도 알았지? 형아 말 잘 듣고 있어야 돼? 네. 약속.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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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작은 standing 스파타 hyponX 스파타 진짜 조용히 했는지 한번 봐야 겠어 어떻게 하는데? 이만이! 아 내 눈! 다른 사람이라면 동족도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수에 보면 안 돼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알았지?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오 안 보면 안 돼 영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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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들리겠다! 어 근데 인명이나 리운도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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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서워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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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뜨거워! 뜨거워! 이게 뭐야! 오 귀엽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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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기기기기기기기 교수님은 부모님께서 더 오래 걷는 중 그래비가upun저 죽기 때문에 거짓말을 깨서 부모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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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주신 부모님이 부모님께서 부모님이 부모님께 부모님이 부모님 부모님 엄마 죄송해요. 검이고 소리가 나서 재미있어서 정신없이 많이 캘싱하다가 소리가 되는 거 파악해. 소리가 나서 엄췄 bahut IF... каorina... 다음부터는 좀 더 조용히 잘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반성할게 오빠 줘서 고마워 네 반성할게 네 많이 사서 고마워 우리 저녁이 자아 지켜서 고마워 우리 저녁은 저에게 삼성 일으킨을 이렇게 하트 인상 강남점코너가 잘 있을거에요? 네 약속 시키는 집 가야겠다. 밥부터 다 먹고. 뭔 소리야! 동반. 한양이 포니야. 지폐야. 다다.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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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돈 버는 거 줘. 이걸로 장난감 사 거야. 아니야. 그래도 살 거야. 그래도 살 거야. 한국이 아니네. 한국이 아니네. 한국이 아니네. 왜냐하면 이게. 스텔레토. 이거 냅돈지 뭐 이래. 미국처럼 들어가는 활 냅돼. 그리고 얘는 양털이니까. 얘는 엔도디. 오늘은 진짜 약속 잘 지켜야 돼. 알았지? 약속 할 수 있겠어? 난 뭐라고. 손가락만. 이제 이거 떠들 것 같은데. 안 떠요. 이거 봐도 될까? 갔다 올게요. 한번 믿어보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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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있는 그룹 중, 기사의 소금, 동봉 여행과 통보하고 싶게 유로부터 귀하게 개설까지 해당이 전부 맛있게 만드는 것 같이 싱싱한 그룹으로 잘 챙겨주세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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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alt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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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maturg 만지지 말라고 했지 ZGE-O 융 == 엄마는 내가 이렇게 해야될데 마지막 비싸기 이거 한번 가져 같이 나눠먹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야 나는 파이팅 가져온다 같이 나눠먹자 나이 덜 와야지 먹겠다 오늘은 진짜 의젓했어 엄마 오늘도 특별한 미션 미션 석세스 엄마 내가 될게 오 완벽했어 가자 이거 긁으면 여행 갈 수 있는 티켓 김치 많이 사서? 지금 카트 꺼놨는데 집에 가서 긁어보자 30으로 되어있는 투푸드 뭐세요? 한편 안 돈 안 내면 돼 돈 받아보세요 이탈 이탈이 아니야 거기에 써있잖아 끝 집에 가서 긁어보자 제발 여러분 지난번 마트에서 장난을 친 것보다 나아졌어요 저는 다섯 개 없었어요 할머니 머리로 뿅망치로 때리는 이유가 있지 재미로 해서 한 거잖아 할머니 머리를 때린 이유가 있어 뿅망치로 재미로 한 거잖아 재미로 까불지 말아잉 재미로 까불지 말아잉 까불지 말아잉 끈찍이네 까불지 안녕하세요 레고 농화 제재 축구 제임이와 재무입니다 짜잔 오늘 소개할게 현실 사업을 받은 여행권 복지권입니다 긁어볼게요 동작 동작 어떤 거든 맘에 드는 걸로 아이고 이걸로 어 특별한 거 나도 특별한 거야 자 몇 장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열한 잔 열한 잔 너무 무거운 편 네? 그러네요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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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게 짝송이 돼야 꽤 맞아 맞아 맞았어 그러면 하나는 엄마가 우주의 기운을 담아서 한번 긁어보고 엄마 이거 제임이 다섯 잔 제임이 다섯 잔 제임이 다섯 잔 엄마 엄마 이거 아빠랑 같이 긁어볼게 저 이거 해볼게요 엄마를 역전으로 긁어볼게요 역전? 어떻게 긁는지 한번 알려줄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스크래치 부분을 이렇게 긁어서 어? 바코드가 있네 바코드를 확인해야 되나봐 당장 방송 결과를 확인할 순 없네 어? 아쉽지? 긁어보세요 어? 아쉽지? 아쉽지만 다음기 어? 근데 왜 그러면? 아쉽지만 다음기인데 엄마는 여기 이거 나왔으니까 당첨된건가? 바코드 나왔으니까 어? 어? 당첨됐나봐 엄마는 해로네 아쉽지만 다음기 뭐야? 아쉽지 아쉽지만 다음기 아꿍 아꿍 또 또 아쉽지만 다음기 맞나 봐 이거 아쉽지만 다음기 어? 어! 어머 당장 당장 아쉽지만이야 이거는 확실히 모르겠어 아쉽지만 이것도 아쉽지만이야 나도 좀 아쉽지만이야 나도 좀 아쉽지만 이거 볼지 난 다 아 presidente 아 또 아쉽지만 아쉽지만 아 왜 난 없는거야 아 그거 아쉽지만이야 아쉽지만 다음 티에 하고 대신 두 장은 바코드가 있으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엄마가 알려주고 싶은게 바로 이거야 우리가 이런 쿠폰이 100장이 있어도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뜻이야 뽑기랑 똑같은거야 알겠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엄청 적은거야 이거는 김치 사고서는 공짜로 받은거지만 이런걸 사면 되겠어 안되겠어 안되겠지 꽝꽝꽝꽝꽝 아쉽지만 이것도 아쉽지만이야 아쉽지만 다음기에요 아쉽지만 다음기에요 아쉽지만 다음기에요 아쉽지만 다음기에요 아쉽지만 다음기에요 아쉽지만 다음기에요 띵띵띵띵